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 안녕하세요. 뇌기스피 왓티비오님... 이어서 시작합니다. 문어는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고 문어는 계속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문어는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어는 문어빵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어빵을 먹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어는 최고래 문어빵 됩니다. 맛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